거의 뭐 먹습니까? 메뉴 메뉴 런! 치킨, 고기, 회! 치킨? 치킨? 치킨! 치킨! 부산에만 있는 치킨! 부산 치킨! 부산 치킨? 써요! 부산 부산 치킨! 네.. 영상을 보기 전에 평탄! 드론 회사 사람들에서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회사의 인기 상품 귀염둥이! 중단드론을 지금 헬스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시면 무려 배터리를 하나 더 증정! 거기다가 무려 배송까지! 아이들 선물로도 좋고 입문자용 교육용 드론으로도 완벽한 중단드론! 50개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링크는 더보기 란을 눌러주세요! 중단드론을 리액션 내가 만났으면 더 도착할 수 있을까? 제가 만났으면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사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사짐을 한 번 해보았어요 코토 입고 있을 건 반란객들이 많이 오면 이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해요 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저희 지금 수고로 가져보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수고를 찍어보세요 웬만한 수고가색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 자동 쓰네 오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벤트존에서 대한드론진흥협회 드론 체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오 에코댁 고음지인가요 드론 뽑아 아 아 크림링 힐링 나 지금 있어 보니까 인기 없는 게 없다 ㅋㅋㅋㅋㅋ 오이552 앵 쇼끄는 중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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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시설을 말씀드리면 공격수비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되겠다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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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의 팀 지금 잘 막아줬고요. 드러내자팀 득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헬스엘의 기체가 좋아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나. 아유 감사합니다. 헬스엘에서 새로 나온 드롱탕. 지금 팀 헬스엘 대 승인의 팀. 과연? 한 번 썼어요. 네 한 번 들어갈게요. 한 번 들어갔습니다. 민트색이 2점. 2점 나왔습니다. 10초 정도 남았을까요? 아 들어왔습니다. 10초. 네 여보세요. 팀 헬스엘 13점. 아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수 바꿔서. 팀 헬스엘 급하게 뛰어가서 지금. 바쁩니다. 팀 헬스엘. 대회 참여하랴. 기체 정비하랴. 자기가 배터리 갈고 자기가 달려야 돼요. 네 저희 이제 팀 헬스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팀 헬스엘. 아 헬스엘 지금? 팀끼리 부딪쳤죠?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팀 헬스엘. 네 아 6점. 네 12점. 12점 들어왔습니다. 동점이죠. 한 걸음 더 있으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오. 팀 헬스엘 갑자기. 10이 너무 잘하는데요. 10. 9. 1. 10. 13점. 2. 1. 6. 1. 2. 2. 3. 1. 2. 2. 2. 2. 2. 2. 3. 2. 2. 3. 3. 3. 3. 3. 2. 3. 3. 3. 3. 4. 여기서 눈썹 그리고 가실 겁니까? 아니요. 여기 거울 많은데 그리고 가시죠. 아니요. 그냥 쓴다. 4. 쟤 눈썹 없는 거 찍지 마시라고. 카드를 제거하지 마세요. 역시 한국인. 제거하지 말라는데 손을 간다래. 잡고 있어. 이미. 커피 나오기 전에 조이컨 자 버릴게요. 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썹 그리고 가십시오. 광고 정화 완료하세요? 그럼 저희 멀리 가봐. 한수도 어때요? 아하하하. 그만가면 한수도 먹어봐요? 저 혼자서 다른 데 가겠습니다. 다리 뭉뎅이가 풀어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디로 가세요? 뭐고 드시고 싶으시나요? 원양 저고기. 1인 코스 3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딥니까? 1,550분이면 거에요. 택시비 4,900번 밖에 안나오는 거에요. 인당? 택시 하나씩 탈거에요? 아. 아 이거 뭐 먹고 싶다. 메뉴 메뉴. 치킨. 고기. 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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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만 있는 치킨. 부산 치킨. 부산 치킨? 왜요? 부산 치킨. 이비큐. 하하하하. 부산 바베클. 치킨. 보기다 루시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